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저자 너도 선호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걸 선호해 커피 씻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호해 번니 오면 심장이 본던 볼나 선호해 구나 선호해 딴 배워 딴 selon 수호워 구나 빼놀해 아름다워 딴 selon 수호워 구나 빼놀해 구나 빼놀해 지금 번째로 때까지가 터져야 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름대로 삶을 수도 못 그댄도 해보는 거 나름대로 삶을 수도 못 그댄도 해보는 거 지금부터 내 것까지 가볼까 오빤 감남 스타일 감남 스타일 감남 스타일 감남 스타일 감남 스타일 감남 스타일